자 전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문제 1번 용량이 90Ah인 배터리 3Ah의 전류로 몇 시간 동안 방전시킬 수 있는 건가? 배터리 용량은 배터리 용량은 Amph로 표기가 되죠 따라서 지금 용량이 얼마가 됐냐 90Ah라고 나와 있죠 90Ah 그래서 3Ah로 몇 시간 동안 전류를 흘러서 3Ah로 보냈을 때의 90Ah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냐 시간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0Ah니까 이 같은 경우 그대로 적용을 해서 90Ah니까 나누기 하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30Ah 다시 3Ah 곱하기 30Ah 해서 그대로 적용이 돼서 나오니까 30Ah 1번에 2번 배터리에 대한 용량에서 특히 방전 중지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설페이션 현상 그래서 배터리가 영구 황산납으로 변화가 되기 직전까지에 대한 전기 양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방전 중지 전압인데 셀당 방전 중지 전압은 1.75V 배터리 12V 같은 경우는 얼마? 10.5V가 되는 거죠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전압을 암기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2번 점화 1차 파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최고 전압, 점화 전압은 15에서 20kV의 전압이 발생한다? 틀렸죠 2번 듀엘 구간은 점화 1차 전류가 통전되는 구간이다 2번이 맞는 내용이죠 듀엘 구간은 캠각 구간이다 그래서 점화 시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죠 듀엘 구간이 짧을수록 1차 전압, 점화 전압이 높게 발생한다 아, 틀렸죠 4번 스파크 소멸으로 감세 진동 구간이 나타나면 점화 1차 코일이 단선이다 단선이 되게 되면 점화 2차 전압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문제 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차 파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파형은 딱 정석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나타나죠 이렇게 파형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여기는 배터리 전압 배터리 전압이 되고 발전 전압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듀엘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1번이 듀엘 구간 그리고 듀엘 구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 파워티가 다시 말하면 1차 회로가 접지가 되는 구간 이슈 접지 구간이다 이슈 1차 회로의 접지 구간 시작되는 부분이고 시작이고 끝나는 지점이다 끝부분이다 끝나는 지점에서 전류가 흐르는 걸 끊어버리니까 서지 전압, 피크 전압이 발생이 되죠 2번이 서지 전압 서지 전압이 되고 그 다음에 파이어링 전압, 점화 전압 점화 연소가 되는 전압이니까 연소되는 전압 약 30V, 30도는 40V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감세 진동이 발생되는 구간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4번 구간의 점압 코일에 대한 에너지가 축적이 되고 여기에 완성되는 다시 말하면 코일에 대한 진동수가 3번 내지 4번이 발생이 돼야지 아까 1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여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든가 단선됐다는 걸 얘기할 수는 없다 이건 코일의 성능에 대한 부분을 표현한 걸로 에너지가 완화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이슈의 접지구간 시작 부분과 끝 부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문제 3번 전자지역 구동력 조절 장치 TCS의 컴퓨터는 구동바퀴가 헛돌지 않도록 최적의 구동력을 얻기 위해 구동 슬림율이 몇 퍼센트가 되도록 제어하는가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슬림율이라고 하는 것은 받기에 대한 구동력 슬림율을 말하는 거니까 이 같은 경우는 15에서 20%가 맞죠 그럼 슬림율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슬림율은 구동바퀴, 다시 말하면 구동바퀴, 받기에 대한 회전속도 받기에 회전속도 분해 속도 분해 받기에 회전속도 속도 마이너스 차속 실제 차속에 대한 차의 속도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슬림율에 대한 상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몇 퍼센트에 들어가야 정상이다 15에서 20% 정도를 슬림율이 제어가 되도록 구동이 돼야 된다 자 문제 4번 그림과 같은 논리 게이트 회로에서 출력 상태로 오른 것은 A와 B에 대한 출력 상태가 어떻게 출력이 되는가 자 여기 보면 엔드 회로죠 엔드 회로 그 다음에 낫 회로 낫 회로 어 그 다음에 낫 오 회로 어 이것은 낫 엔드 회로 엔드 회로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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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주어졌죠 자 여기서 입력이 1이다 여기에 엔드 회로인데 입력이 1이고 입력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어 엔드 회로가 1이 출력이 되려면 입력과 A와 B가 1이 됐을 때 1이죠 근데 1이 되고 0이 되니까 어 여기에는 당연히 0인데 낫 회로가 있으니까 1이 되죠 1이 입력이 돼서 1이 입력이 되고 여기에 그 다음에 이쪽에 0 입력되는 부분이 낫 오하 회로에 입력이 되죠 오하 회로는 두 개 중에 하나가 1이 됐을 때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서 0이 되니까 0이 되는데 1이 여기서 1과 0이 되는데 1이 돼야 되는데 낫이 되니까 어 바뀌어지니까 바로 1에 대한 A에 대한 부분은 0이 출력이 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1이 출력이 입력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니까 0이 출력이 되고 있죠 어 따라서 이건 엔드 회로가 되기 때문에 이거 앞에 것만 보면 엔드 회로인데 여기에 not 회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부정을 하니까 여기서 0이고 이쪽에 1이 돼서 이 같은 경우는 0이 돼야 되는데 1이 출력이 된다 따라서 4번 A가 0이고 B가 1이 출력이 된다 1이 냄새에 5분 1이